자 여러분 배타적, 이타적, 이의적, 이의지적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초간단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타적, 먼저 직역을 다합니다. 바로 머리에 딱 들어오도록 배타적, 자 배척한다는 말이죠. 타인을, 자 타인을 배척한다는 말이죠. 이 용어 또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읽고 쓰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구성한 한자가 뭔지, 그 알물에 인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 기억을 합니다. 멜비와 깊이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겠죠. 자 배타적, 다시 합니다. 배척한다, 타인을, 또는 타, 여기서는 타인뿐만 아니고 나 아닌 것을 이렇게 됩니다. 타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척하는 것 또는 타인을 배척하는 거기까지, 자 는까지, 그 다음에 넌사라들이 어떤 내용이 오겠죠, 상황이. 자 거기까지를 배타적이라고 하죠. 자 밀, 배, 자 배척할 배, 자입니다. 타, 자는 다른 타, 자죠. 자 이건 형용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명사도 됩니다. 자 비슷한 것은 독점적이라고 할 수 있죠, 독점적. 나만 차지한다, 이 말이죠. 독점. 그러나 독점, 차지할 점자. 그 다음에 필세적은 뭐예요? 개방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딱 쥐고 있으면서 이 바운더리, 이 범위 안에서 나만 딱 쥐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 흔히 제가, 저도 모르게 썼습니다. 금방 바운더리 바운더리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가 영어죠. 그런데 그걸 명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흔히 많이 쓰는데, 나온 김에 말하면, 바운더리라는 것은 원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경계선이기 때문에 바운더리라는 것은 경계선이고, 바운더리 안, 그래야 정확하게 어떤 구역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알고, 필세적, 어떤 경계선 안에 있는 그것만 취한다, 나만 독점한다 이 말이고, 한자로 얘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필세적, 독점적,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모르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 봉폐적이라는 말이죠. 봉폐적. 봉한다, 봉해버린다, 뺐자, 나들, 뺐자, 봉해, 봉하고 닫아버린다 이 말이죠. 봉폐적이라는 의미로 보통 씁니다. 중국어를 뭐 씁니까? 봉삐, 봉삐다, 봉삐다 이렇게 해서 봉폐적이다 이런 말을 쓰죠. 나중에 이제 바로 메모를 하고. 자 한자를 잠깐 분석해 봅니다. 자 다른 건 뺐다적은 뭐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막 날개짓 합니다. 독수리 뿐만 아니고 큰 새가 날개짓 돼요. 큰 새의 날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큰 새의 날개는 날개짓한테 이렇게 조차되지 않는다, 부딪히지 않는다 해서 아닐 빗자. 원래 날개의 빗자에서 아닐 빗자가 나옵니다. 아닐 빗자가 됐어요. 자 아니다, 너를 아니야 하면서 손 숫자, 손으로 밀어버려. 이게 밀뱃자, 배척할 배자가 됩니다. 손 숫자가 왼쪽까지 바뀌죠. 밀뱃자, 배척할 배자. 배, 척, 배, 후. 공을 민다, 배후. 공을 밀죠. 배척은, 자 여기 도끼근 또는 저울근자입니다. 지 혼자 쓸 때는 저울근, 다른 것과 같이 쓸 때는 도끼근, 도끼로 탁친다 말이죠. 매칠척자이죠. 실제로 이것은 등불이죠, 심지죠. 호롱풀이지, 호롱풀. 호롱풀의 솜 같은 걸 쭉 내려가지고 수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불붙이는 호롱풀. 그 심지가 생겼다 해서 심지죠, 등불, 주자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설명할 생각은 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밀뱃자, 배척할 배자, 밀뱃자, 밀뱃자 했고 하자는 아니고요, 생리할 적자도 마찬가지고. 자, 배자를 봅니다. 왼쪽 문이 있고요, 오른쪽 문이 있습니다. 문문자죠, 문문자. 그 다음에 그걸 딱 잠궈놓습니다. 빗장 걸어놔. 닫는다는 뜻이죠. 빗장 걸어놨잖아요. 거기에 약간 좀 뭘 더해서 이렇게 닫아놓는다 이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딱 해서 닫아놓는다. 닫을 폐자죠. 문을 닫아 놓는 모양입니다. 이것만 해도 닫을 폐는 닫을 폐죠. 한자로서는 안 쓰지만 닫을 폐의 의미입니다. 닫을 폐, 여기서는 제주제자, 제주제자, 겨우제자의 간체자입니다. 여기서는 제주제자와 관계가 없고요, 닫을 폐자입니다. 닫을 폐자인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빗장 걸어놨어요. 닫아놓은 거 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 들고 있는 모양이 이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밭뱃공자, 빗뱃공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이렇게 빗장 걸어놓은 이것을 가로질러 놓은 이걸 들공자잖아요, 밭뱃공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다해서 열 개자가 되죠. 준것이 요구만 가지고 열 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열 개, 이것도 열 개. 펜자와 겨자 했고, 계속 개폐가 되는 거죠, 합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누군지 알겠죠. 이걸 보면, 먼저 이걸 봅니다. 이게 원래 쓰는 거예요. 실금자네 여러분 알고요, 실금자. 산에 금이 묻혀있는 모양을 본다면, 실금자. 쓸 땐 이렇게 쓰겠죠. 사람이냐, 아니요, 사람이냐. 들임자도 아닙니다. 실금자 참고로, 새 덩어리. 실금, 돈, 금, 성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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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가 있죠. 실금자 했고. 이건 자글소 변형. 자글소가 이것은 조개폐입니다. 조개폐가 어떤 걸자에 묻을 때는 돈과 재물을 나타낸다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돈, 재물인데. 두 개 이렇게 써놓으면 조개껍데기죠. 조개껍데기 두 개를 가지고 노는 여자. 아이죠, 아이. 그래서 어릴 영자. 영아, 유아할 때 영. 영아고. 이때를 제외하고는 다 조개폐는 돈과 재물을 나타냈는데, 여기서는 작은 모양의 조개껍데기라고 하겠습니다. 작은 모양의 조개껍데기처럼 생긴 자물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이것은요, 자물쇠 모양이에요, 자물쇠 모양. 무늬를 나타내는 무늬. 제가 어거지로 말을 끌어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외우시게 하셔서 작은 소자의 조개편이니까 작은 조개껍데기처럼 생긴 자물쇠 모양이다. 원래 이게 모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무늬예요, 무늬. 쇠로 됐는데, 쇠로 됐는데, 작은 조개껍데기 모양을 가지고, 모양을 한 뭐라고? 자물쇠다, 자물쇠, 쇠자다, 쇠사슬, 쇠자다, 그런 것이죠. 쇠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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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물쇠, 쇠사슬, 자물쇠, 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쇠 하나인데, 한자로 쓸 때 쇠가 된다는 걸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린 사람이 많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뭘 헷갈릴 때 다 하니까, 다 알아서 설명을 해요. 궁금해하려고, 쇠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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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여러분, 옥편에 보면, 항쇠, 쇠사라고 되죠, 항쇠. 항쇠라는 말은, 항자가 목, 항자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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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자야. 여러분, 옛날에 주인들 보면, 목에 따라 걸어놓은 형태를 있잖아요. 못 움직이게, 이렇게 걸어놓은, 걸어놓은, 그거 항쇠라고 그래요. 자물쇠, 자물쇠잖아요. 항쇠, 쇠자이도 해. 항쇠는 뭐, 자체가 한자니까, 놔두고. 쇠사슬, 자물쇠, 쇠자다. 이게,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 모양이 원래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이것은 뭐예요? 개미어리예요. 개미어리 하지 마세요. 개미어리처럼, 짤룩하다 해서 개미어리를 하는데, 원래 뇌천자잖아. 머리가 흘러가는 뇌천자예요. 이 뇌천자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뇌천자가 아니고, 뇌천자 모양, 한 조개껍데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모양, 작은 조개껍데기 모양. 뇌천자, 뇌천자, 네모 흘러가는 모양의 조개껍데기. 조개껍데기의 무늬가 되어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자물쇠이란 이야기야. 여기도 세금 붙이든, 여기도 세금 붙이든, 이건 두 개다 자물쇠, 세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또 쓰다 보니까 요건 그대로 너물 흘러가는 모양 그대로 있고 이것들 과실 과자 요것도 같은 글자의 동자입니다 동자 동자가 말은 같은 각별 동자 같은 글자다 이 말이지 정리합니다 요것도 작물소세 요것도 작물소세 요것도 작물소세 요것도 작물소세인데 작물소자 요거 있는 요 형태 요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다 이해했죠? 지금 배타적이라는 거 말라고 여러분 아까 15쯤은 끝났잖아요 배타적 배척할 배자 밀 배자 다를 타자 나와 다르면 즉 타인을 배척하는 것 또는 배척하는 그게 배타적 딱 끝났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다른 것까지 설명하고 나만 차지하는 독점적하고 같다 폐쇄적이란 말과 같다 중국에서는 뿡폐적이다 그렇게까지 하고 딱 끝나 한 25쯤은 끝나요 머릿속에 팍 들어오고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불쇄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한자 하기 싫으면 아까 걸겐 다 끝내 거기까지 궁금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넘어갑니다 배타적과 반대된 게 이타적이죠 그대로 해석합니다 이타적 이렇게 합니다 타인을 아까 배타적은 타인을 표척하는 것인데 이타적은 타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자가 뭐니 자? 이로울 이 자죠 바로 되죠 타인을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럼 심초에 끝났어요 지금 이타적이 심초에 끝났습니다 배타적과 반대다 독점적과 폐쇄적과 공폐적과 반대다 딱 25쯤 20쯤은 딱 끝나 공부는 다른 데서 30분을 할 거 20쯤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한자 설명한다 이 말이죠 치사 선택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자를 보면 이것은 벼화자 벼화 벼화자를 또 모르면 나무 목을 알 거고 자 나무 모양인 나무 목 이것도 모르면 나무 목입니다 나무인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파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벼 모양이죠 벼화 이 아래 이파리가 쌀로 변한 게 이게 쌀 미 자 이렇게 해서 여우지게 했고 벼화는 곡식을 나타내죠 벼 뿐만 아니라 벼화 벼를 칼로 잘라 칼도 자를 오른쪽 쓴 때 이렇게 써요 칼 테두리고 칼날입니다 칼날만 따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해서 칼날을 나타내기도 해요 칼날 인자 창을 인자 칼로 몸에다 대도 마음속으로 창을 인자 칼도 자 오른쪽 쓴 칼도 칼로 벼를 뱁니다 왜 베요? 사람한테 이롭게 하려고 이로 올리자 이로 올리자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를 하면서도 알아듣게 설명을 하는데도 한자를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중고고 1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침이 안 걸리기 위해서 삶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도 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을 잘하기 위해서 사악으로 양상 형성시키기 위해 살려면 한자를 하시고 나름 한자 안 하려는다고 공부 말란다고 아까 거기서 다 끝나면 된다고 그래서 이로 올리자입니다 날카로 올리자도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아 여러분 교재가 없죠? 별로 칼로 잘라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로 올리자인데 그 모양이 끄찍끄찍끄찍 하죠? 그래서 날카로 올리자도 돼 예리하다 할 때는 날카로 올리자죠 예리하다 할 때 리자가 이로 올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 나오는 고객이 있으면 뭐요? 우리가 배 있죠? 배 배 먹는 사과 배 할 때 배 배 리자 배 이자입니다 배 이 배 리 배꽃을 뭐라 그래요? 이화 이화의 월벽한다 배 꽃에다 밤에 달빛이 착 붙인다 하얗게 보인다 그 말이죠 이화의 월벽하고 그걸 많이 배웠죠? 자 이화의 벽꽃 벽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헷갈려는 게 나온 게 없으면 생겨요 요것은 뭐예요? 오야 니지 오야 오야 니자인데 이 오야시 뭔지를 보는 사람이 자두요 자두 오야시 자두라고 성시 리이기도 하죠 성시 이시할 때 이시이기도 하죠 오야 니 자두리 아 요거 요거 헷갈리게 하더라고 여러분 헷갈려 할 것 같아 내가 타이전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타인을 일으켜 하는 게 인타적이다 타인을 일으켜 한다 딱 나오죠 타인을 일으켜 하는 것 또는 타인을 일으켜 하는 것까지 끝납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더 위하는 것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좋은 경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아 이타적인 사람이 별로 있죠 많이 있죠 배타적인 사람은 안 좋은 거고 이타적인 사람은 좋은 거고 자 그러면 이타적과 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배타적하고 비슷한 거 독점적, 패션적, 공폐적인데 타인을 배치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잖아요 이렇게 한다 자기를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게 이기적 이타적이 좋은 거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계산적이라는 거잖아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또 비슷한 거죠 독점적, 폐쇄적, 공폐적 자 이타적이 좋은 거고요 이타적은 비슷한 게 뭐예요? 희생적이다 남의 이익을 먼저 꾀한다 희생적이다 그렇게 되겠죠 정리 딱 됐네 이제 한자 안 하려면 자 남을 이룩게 하는 게 이타적 희생적이다 남을 이룩게 하는 거 남의 이익을 꾀한다 자기보다 그 다음에 반대 남을 배치하다 배타적 독점하려 한다 독점적 폐쇄적 봉폐적 중국에서 봉폐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쓰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으면 자기만 이롭게 한다 이기적 자기중심적 계산적 나쁜 말만 나쁜 말만 모아뒀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말 잘하고 재밌게 하려면요 언어 유희라고 들어봤어요 언어 유희 안 좋게 말하면 말 장난이고요 좋게 말하면 말을 잘 활용하고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즐거움을 꾀한 것 그걸 언어 유희라고 그래 네 나쁜 말은 말 장난이 아니고 근데 언어 유희는 말 장난의 개념을 쓰는 게 아니요 처음에 자 그럼 이런 거 말 배타적과 반대된 게 뭐다 뭐 비싼 게 뭐다 이렇게 해가면서 타차차 쓰면 재밌잖아요 스스로 그 삶의 삶의 활력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몰라서 산대짱이 없어 물론 산대짱이 전혀 없어요 알면 훨씬 좋아 제가 아시면 되고 자 아까 공부 다 했죠 요거 요거 나간 것 같네 아까 다들 왼쪽 문 오른쪽 문을 닫아놓는다 이렇게도 쓴다 했죠 요거 요거만 해도 닫는데 요것도 닫을 폐 닫을 폐자입니다 요거는 잘 쓰지는 않죠 요거 요거서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약자가 되니까 닫을 폐 중간차자죠 자 붕자는 흙을 위아래로 쌓아 위아래로 쌓아 그 틈 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디마디를 마디를 그 마디마디를 막아버러 그 봉한다 봉할 붕자죠 흙을 위아래로 쌓았는데 구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디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마디마디마다 다 흙으로 막아 봉한다 봉할 붕자 그냥 우리가 막아버린다 봉투할 때 봉할 붕자도 있지만 제후를 봉한다 마음의 의사에 봉한다 이런 봉한다 봉할 붕자도 돼요 제후 봉할 붕자도 됩니다 이게 한 가지만 알면 안 돼 한 가지만 알면 그냥 한자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뜻을 알아서 단어와 연결시키면은 국어라든지 모든 안기과목까지 공부가 더 확산되는 거고 확장되는 거고요 확장 자 여기까지 했고 이걸 여기 봉니다고요 희생아 희자 수보붓자 양양자 양양자는 원래 이게 양양자죠 양뿔입니다 이것도 옆으로 한 것도 양양자 끊어버려 끊어버려 이것도 양양자죠 양양자 우리가 여러분 동물 중에 짐승 중에서 희생의 대명사가 뭐예요 보통? 소화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염소 염소 양 비슷하죠 양으로 보고 양과 소가 희생을 대표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소가 왼쪽에 딱 있고 오른쪽 위에 양이 이렇게 요걸로 요걸로 갑니다 양이 있어 동물 중에서 소화하고 양이 희생을 하고 이제 식물 중에서 뭐가 희생하냐 사람을 위해서 뭐가 희생해요 벼가 있어 아까 벼화에 있었죠 벼화 벼가 있어 근데 아까 벼를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1월 2차 했죠 근데 이제 벼를 꾸민대요 이게 꾸밀 교자예요 꾸밀 교자 자 꾸밀 교 요것도 꾸밀 교 요거 떨어뜨린 거 요것도 꾸밀 교 각각 글자가 있는데 한자 속에서는 같은 걸로 꾸민다는 의미도 씁니다 꾸민다 꾸며 이렇게 꾸며 소화하고 양이 희생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벼가 벼를 이렇게 꾸며 뭘 꾸며 창으로 창 화살이 날아가는 화살이 그걸 창으로 탁 막아 창과 자 샌떡은 쇠 묻지는 더 이어 정장기 무 청간무 외웠어요 창으로 가지고 무엇을 벼를 이렇게 꾸며 벼를 꾸민다 사람한테 이렇게 가공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하고 양이 또 죽어가지고 사람한테 고기로 쓰던 정물로 쓰던 희생이 돼 그죠 그러면 희생이 외워서 알아주세요 외워서 그러는데 간단하네 의미도 의미도 의미 좋지 않아요 외워지로 한겁니까 이게 소화양까지는 써놓고 이건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줄여 나자로 나자로 소화양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 희생할 희로 줄여 쓸 수도 있어요 줄여 쓸 수도 있어요 나아자는 나아자는 분석하면 순수자에 창과 아자입니다 다 배운거지 금방 창과 금방 배웠죠 손으로 창을 들고 이렇게 들고 경계서고 있는 나를 나타내 나아자 나아자죠 나아자는 요거하고도 같아 나여자 요것도 창을 두고 경계서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입으로 다섯 번 말아 요것도 나야 나오자입니다 나오자 아까 나아자 했죠 나아자 나아자 경계서고 있는거고 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요건 나아사자 나아사자 이것도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 많이 했죠 공부 쭉쭉쭉쭉 요것도 나여자 하고 많이 써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생활이 줄여서 요렇게 썼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화양이 나를 진행합니다 근데 요거만 나자로 그럼 뭐요 나아자 내가 양처럼 울었다 울을 의자 또 울을 의자 이기도 하죠 뜻 의자 이 의자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땐 자 나아자 내가 양처럼 울었다 울을 순라다 이 말이지 옳다 울을 의 순라다 이 말이죠 뜻이 있다 뜻 의자도 돼 이 그래 의가 뭐냐 이 문장 의가 뭐냐 할 때 뜯의 이때는 울을 위가 아니고 뜯의 라고 위 그래서 요거는 울을 위 울 으뜰 윗 뜻의 세 가지가 있다 그걸로 써가지고 희생 의자를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소화양이 나를 위생하다 한게 희생이 진짜 여길 땐 더 잘해오지는 거고 중국에서는 요거다 벗자마자 소 서쪽에 있는 소 소를 서쪽을 데려가서 희생시켜 그렇게 간체화 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재미있어요 네 네 예적은 여기 기자는 몸 기자 몸을 구부리고 있는 거야 몸 기자 여기서는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는 거 계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여우셨죠